그 후 기히 아... 하하하하 왜 이렇게 귀엽지? 왜요? 귀여워 그리고 제가 솔직히 후뚜리 맛있다 가오는 와카라 않게 헤어스타일은 가왔던 거잖아 근데 코를 좀 하겟봐요?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제가 하겟때는 저는 눈이 없잖아 에? 아타? 하하하하하 아니, 지금 토마토취 헤어사랑 속에 시청해주셨는데 젠젠 하겟잖아 아아... 토마토취 헤어사랑 속에 아니, 젠젠 하겟잖아 하하하하하하하 최근 백전문의 영상에서 엄청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잖아 그녀의 얘기는 엄청 특징적이야 이렇게 하고 그낭이 찍어줘 하하하하 그런 거가 엄청 엄청 재밌어 그걸 계속... 그리크가 그 얘기는 한번 얘기해 뭐지? 뭐지? 예를 들어 분쇼를 얘기해 마지막에 케첩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기 직전 네 에? 끝나기 직전 아토이 나니까 또 하나시만 해야지 끝나기 직전 따란 좀 나아 그 후 기히 아티시모 코를 갖다 너... 헤어스타일 에? 뭐래 헤어스타일이야 JLPT 일본어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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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교로... 그... 내기 직전 하하하하하하하 에에에에에 에... 소가 나이잖아 모래 모래를 모래를 우메르 각국으로 시트 에에에에에에 에에에에 묵... 꼬해요 뱅 묻다 묻다? 응 또가 묻고 싶어요 자기 묻고 싶어요 에? 저를요? 자기... 한국어로 告 영혼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 박보검 씨와 사귀고 있는데 외국인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적 preparing 저희 측면에서 지금은 그럼... 많이 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번째. 말. 말. 서로의 마음에 이해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어를 사용했어요. 영어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영어를 잘 하시나봐요. 아니에요. 한번 영어 해주세요. 아! 영어 해주세요. 아! 아! 혜정은? 족발! 족발! 네? 족발! 족발요? 족발! 뭐 코랄하시는 거. 족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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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스카씨! 족발요! 아 족발! 족발! 오늘은 뭘 먹었어요? 초밥을 먹었습니다. 아 무슨 초밥 먹었죠? 저는 날치알을 좋아해서 날치알만 먹었어요? 그러면 날치 엄마가 울어요. 아니에요. 전화했어요. 직전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저기 컬에서 니치지 못하잖아요. 아니다. 진짜 니치지. 아 몰라. 어차피 사이킨 마라타가 나미다가 대로요. 계속 있는 거? 어머. 모르겠어. 희단이만 왜카라 나미다가 대로. 진짜요. 아 진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제가 이번에 친구들한테 크리코랑 전화하자면 모두가 와! 크리코랑 한국어 엄청 좋지 않았네! 진짜요? 진짜요. 저희는 항상 똑같이니까 아마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싶은데... 아까 제가 생각했던 건 보통은 약간 간단한 단어를 자기가 일정하게 얘기하자면 잘 전해진 단어를 자기가 인터뷰하고 재밌는 얘기에 하는 것 같으면 그리코드로 시작~! 그리코드로 시작! 그리코드로 언제 올까? 리! 즉 리스본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하하하 봄 코리아에서 만나요 태가리다 땐 태가리다 땐 크흠키비 이건 지금 1리토로 모아져있어요 1리토로 더 midst? 오 그렇네 엄청 큰 좋네 각자 직종 한국은 병원이 차서 찢었어 오 sets이 trainers 왜냐면 이 사람은 이거를 맞 effect 미리 맞냐고 spells이 너무 다르다 뭐지 그거야 한국에 도착한다면 뭐 할까요? 음 이거 할까요? 다음 마모가 고기에 올라가는 결국 목적은 소빈이었어 쏙쏙 하지마 하그 말하고 조금泣이올 카리끼리 너르바이 고기 baux 그 델 네페삼겹사람이 아니라 뭐였지? 뭐였지? 자전거.. 자전거였지? 소고기의 차도르바이 그런 거 먹으면 좋겠다 근데 우스유를 좋아해서 한국에 왔으면 너무 많아 맛있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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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됩니다